마음이 복잡할 땐 운동을 하려는 것 같아요. 그건 사실은 나면 안 되지. 어? 뭐야? 집에도 마주쳤구나. 선생님! 이거 뭐 하세요, 선생님? 운동하러 왔어? 어. 어디에 일어났어? 어? 지금 일어난 거야? 어, 방금 전에. 어? 이렇게 자연스럽다고? 나 못 벗겼어. 뭐야,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? 왜 다시 좋아졌어, 분위기? 어제 강훈 씨가 신청한 거 아니야? 같이 포팅하자고? 병사 몇 차례? 내가 10.5. 어, 진짜? 아니다. 5도로 마칠게요. 5도? 몇 도 하실 건데? 아, 저요? 저 10.5도시라면서요. 저 11도 하겠습니다. 저 11.5도 하겠습니다. 아, 네? 그러십니까? 아, 그... 10... 저 12도... 선생님,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? 12도 했습니다. 아, 진짜? 적당히 하세요. 적당히 하십시다. 둘이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분위기 뭐야? 왜 궁금하게 왜 그래요? 이게 뭐 좋은 거 같은데? 잘 잤어? 어, 뭐. 일찍 잤어? 나? 일찍 못 자지. 몇 시에 잤는데? 어제? 어제... 거의 새벽에 잔 거 같은데? 좋은 거 같은데? 좋은 건데? 피곤해? 피곤한데... 피곤해서 뛰러 왔어, 그냥. 오늘 몇 시에 잤어? 나 한 번 맨날 3시쯤 자니까. 3시쯤에 잤다고? 어허.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, 지금. 새벽에 잤어. 저런 걸 왜 물어볼까? 코인 던졌는데, 전날? 아니야, 그 뒤를 안 던졌어. 그니까, 그 뒤에 뭔 일이 있었어, 이거? 근데 벌써... 마지막 날이다, 근데. 진짜 금방 가네, 시간이. 그러니까. 오늘 날씨 좋을 거 같아. 더울 거 같은데? 그치? 어. 오늘 날씨 좀 되게 얇게 해도 될 거 같아. 네. 컨디션, 어때요? 컨디션이요? 네. 아, 지금 상해합니다. 아, 상해합니다. 그래서 오늘... 상금 딸 준비는 쉬시니까. 왜 둘이 같이 가는 것처럼 말하지? 상금 딸 좀 말해, 둘이 같이 가는 거 같잖아. 강원 씨가 마음 봤구나? 근데 모르는 게, 강원 씨가 아직 선진을 안 한 거잖아. 세아 씨한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거절했다가? 어. 그렇게 되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그렇긴 한데... 천만 원 때문에, 상금 때문에 그런 거야. 그러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동현 씨랑 가영 씨한테 달린 거 같아.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. 세아 씨가 상쾌해야 되잖아요. 상금 딸 준비면 같은 팀이라는 거야? 뭐야, 어떻게 된 거야? 강원 씨가 세아 씨한테 간 거야? 상쾌해야 되잖아요. 세아 씨가 감정을 못 숨기는 사람인데. 아니, 뭐 앵무새야. 똑같이 얘기하지 말고 그게 뭔 뜻이야, 그러니까. 세아 씨는 감정을 못 숨기는 사람이에요. 상쾌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됐다 이거죠? 그런 것 같아요. 빨리 보여주면 안 돼요? 너무 궁금한데? 너무 궁금해.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? 지금 이게 뭔 일이야? 어떻게 된 거야?